2014 브라질 월드컵 어떤 결과가 또 어느 팀이 4강에 진출하게 될지 아마 국내의 초코팬들도 새벽잠을 양보하시고 이 경기 아마 TV 앞에 모여 계실 텐데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매치업이요 골이 아예 안 터지면서 연전전을 가거나 아니면 한쪽이 골이 좀 많이 터지면서 끝나버릴 수도 있는 약간 그런 극과 극으로 갈 수 있는 경기라고도 보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질의 출전 선수입니다 세자르 골키퍼 주장이죠 티아고 실바 그리고 이번 대회 한 골에 있는 다비드루이스 페르난지뉴가 나옵니다 마르셀로입니다 그리고 헐크 페르난지뉴와 호흡을 맞추는 파울리뉴 공격에 프라이드 한 골 있습니다 네 골 기록하고 있는 네이마르 오스카가 뒤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 첫 나오게 되는 오른쪽에 마이콘입니다 네 브라질이 이제 측면 쪽에 변한 마이콘 선수가 어떻게 할지 또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갖고 있는 이 심리적 부담감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지 오늘 경기 주심은 이제 스페인의 벨라스코 카르발료 1부심 2부심 다 스페인 사람이고요 콜롬비아는 오스피나 골키퍼 좋은 선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수비수 사파타 팀의 중심이죠 큰형 예페스 카를로스 산체스가 있고요 왼쪽에 파블로 아르메로 공격에 테어필로 구테에레스 파메슬 러드리게스 5골 2개 도움 후한 카드라도 1골 4개 도움 프레디 구아린 빅토르 이바르보 그리고 수비수지만 공격자라는 후한 순위가입니다 오늘은 어찌 보면 또 이바르보의 역할이 상당히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마이콘이 나온 자리거든요 브라질의 전형을 한번 볼까요 약간 네이마르 선수를 중앙쪽으로 옮겨놨어요 프레드와 겹쳤습니다 프레드 파우로는 브라질 이게 지금 아주 흥미로운데요 헐크를 평상시에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갖다 놨고요 오스카 선수를 지금 오른쪽으로 뺐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마르가 왼쪽이 아니라 중앙쪽에서 프레드와 함께 뛰고 있거든요 헐크라면 힘이겠죠 네이마르 뛰어갑니다 그대로 슛 벗어났습니다 지금 거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위치면 다비드 로이스의 발 안쪽으로 뚝 떨어지는 이제 약간 드롭성 무회전킥이 좋았는데요 자 튕겨져 나갔습니다 볼 소유하면서 베르나니 유킬패스 왼쪽에 네이마르 뛰어갑니다 수비쪽에는 사파타도 갑니다 사파타 네이마르를 수비했습니다 코너킥 걷고 있는 브라질 네이마르에게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게 약간 중앙쪽으로 이동해 놓은 것이고요 네 첫번째 코너킥 준비하고 있는 브라질입니다 네이마르 휘어져 갑니다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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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볼을 터뜨리는 브라질 콜롬비아에게 1대0으로 앞서갑니다 내가 넣었다 내가 넣었다 합니다 사실 이 경기 앞두고 엄청난 추가감을 받았던 캡틴 티아구 실바인데 여기서 빠른 시간 안에 볼을 만들어줍니다 투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브라질의 티아구 실바 모든 선수들이 다 시선이 공으로 갔고요 네 앞쪽으로 프레드와 다비드 로이스가 이거는 약속입니다 보세요 앞쪽에 모든 선수들이 튕겨 나가고 티아구 실바는 아주 영리했던 것이 수비수 등 뒤쪽으로 빠져나오면서 아주 그 자연운 상태가 됐거든요 네 아주 좋은 약속된 플레이 나왔습니다 저 소년의 저 표정이 끝까지 결승 무대까지 브라질을 지켜낼 수 있을지 현재까지 8강전 전반 초반에는 브라질 흐름입니다 구하리인 그러나 다비드 로이스 방해합니다 수비에서 걷어내고 있는 브라질 티아구 실바 높이 떴습니다 기회입니다 카드라도 슛 벗어났습니다 카드라도 카드라도의 왼반 슛 송복 같았지만은 벗어납니다 아 지금 저는 역할을 빠져나오는 거 아닌가 뭔 정도로요 아 콜롬비아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카드라도 참 좋습니다 지금 맞고 나갔는데 지금 카드라도가 그전에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졌단 말이죠 넘어졌다가 바로 재차 반응을 하면서 일어나서 슈트까지 가거든요 좋은 선수입니다 네이마르 길게 갔습니다 헤딩 예 패스 카드라도 끌었어요 끌었어요 펄크 슛 굴절 됩니다 슛 다비드 로이스 수비 앞서는 아르메로 콜롬비아 수비들이 약간 당황하고 있습니다 반대 열었게요 브라질의 공격 헤딩 앞머리에 맞고 그대로 골라인 아웃되면서 콜롬비아 골킹 지금 브라질 선수들이 마음을 확실히 다단히 먹은 것 같은데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16강전 칠레 경기 같은 경우는 뭔가 꽉 좀 꽉 메어져 있는 듯한 가슴 하나가 뚝 끼는 듯한 네네 네 선수들이 볼에 대한 어떤 집중력이라든지 싸움을 건 거라든지요 헐크가 뺏어서 바로 올렸던 장면이 되죠 프레드 다시 오스카가 왼쪽에 헐크에게 줬습니다 헐크 네이마르 아이씨 걸립니다 헐크 슛 골키퍼 오스피나 막았습니다 다시 오스카 슛 골키퍼 오스피나 또 막습니다 차고 막고 차고 막고 이야 정말 차고 막고 차고 막고 하는데요 헐크의 슈팅도 참 좋았는데 오스피나의 슈퍼 세이브가 또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각이 없다고 봤는데 반대쪽으로 오스카 정말 기술적인 슈팅을 때렸어요 중앙쪽에 파울리뉴 벌려줬습니다 네이마르 과드라도 태클 제임스 로드리게스 자 제임스 로드리게스 공격 숫자 3명입니다 오른쪽으로 과드라도 패스 역시 콜롬비아 대단합니다 파메스 로드리게스 대단합니다 측면에 헐크입니다 자 수니가 상대하고 있는 헐크 헐크 헐크의 아 2개 빠졌습니다 마르셀로 슈트 아 예 패스 마르셀로의 슈팅 플레드인가요? 아 플레드가 꺾어서 슈팅을 했군요 마지막에 맞은 것 같아요 플레드가 슈팅은 마르셀로가 맞고요 아 플레드입니다 마지막에 좀 마른네요 플레드가 돌려놨는데 떴습니다 테르난지니에게 긴 패스 흘려줬습니다 다시 산체스 브라질의 파울로스입니다 이 가를로스 산체스가 중앙쪽에서 좀 조율을 또 해줘야 되는데 파울이 많습니다 측면 마르셀로 땅고 크로스 걷어내고 있는 사파타 마르셀로 헐크입니다 헐크 슈트 골키퍼 오스피나 다시 한번 헤딩 처리 네 자 지금 공격 그전에 네 반칙이 생각되었고요 브라질의 엄청난 어떤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7분까지만 놓고 보면 이 장면인데 한 브라질의 이번 대회의 베스트 경기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 이 콜롬비아의 오스피나 골키퍼도 엄청난 그 수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1대0 앞서고 있는 전반전 브라질 또 한 번에 득점 기회 네이마르 슛 벗어났습니다 각은 살아있어요 한 골은 모릅니다 네이마르의 표정으로 봐서는 자국 대회 본인들이 브라질이 개최한 월드컵 무대에 파메스 로드리게스가 주인공으로 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표정이에요 콜롬비아의 공격 전진 패스 산체스 돌아섭니다 어이 흘러졌습니다 네 아 지금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윗쪽을 봤거든요 오히려 지금 약간 굴절된 것이 쿼도라당에 그대로 걸릴 수 있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선수 출신이니까요 네 가슴으로 떨어뜨려줍니다 콜롬비아의 공격 쿼도라도 아 반대 피웠고요 부테레스 왼쪽으로 뽑아줬습니다 왼쪽에는 아르메로 온라인 부근 사전을 했습니다 하메스 로드리게스 다시의 윈발 슛 벗어나는 구아린 전적으로 이 하메스 로드리게스에게 그렇게 많은 공간들이 만들어지진 않고 있는데요 콜롬비아도 급하게 서둘기보다는 그 16강년 우루과이와의 그 두 번째 골처럼 조직적으로 만드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은 어떨까요 마음이 굽하다 보니까 콜롬비아의 강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사라져 있습니다 네 같이 뜨고 헐크 헤딩 오스카 아 네 네이마르죠 네이마르죠 산체스 그러나 네이마르가 볼을 잡습니다 한 번 더 치고 오 이거는 지금은 쿼드라도가 너무 보이는 반칙인데요 국소부위에 네이마르가 맞았습니다 네이마르 큰 부상은 아닐 겁니다 네이마르도 이번에 반칙을 얻어내기 위해서 몸을 완전히 띄운 상태에서 좀 더 켰거든요 네이마르가 네이마르가 자주 하는 동작이긴 합니다 네 브라질의 프리킥 킥커는 네이마르 날카롭게 붙여줍니다 골키퍼 네 오 지금은 아니죠 아니죠 규정 위반입니다 지금 골키퍼가 킥을 하려는 순간에 네 불필요하죠 방해를 했어요 티아구 실바가 경고받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멕치코전에서 티아구 실바가 경고가 있었거든요 다음 경기 4강에 가더라도 티아구 실바가 뛸 수 없어요 지금 아주 불필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감독도 마음에 안 들겁니다 이게 볼을 방출해내는 모든 과정에서는 상대 선수는 골키퍼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네 지금은 볼을 방출해내려고 하는데 뒤에 와서 방해를 했기 때문에 명백한 규정 위반이거든요 하메스 로드리게스 프리킥 오늘 발강전 전까지는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 최고의 팀으로 꼽히고 있는 콜룸비아 개최고기인 브라질을 상대로 0대1로 뒤지고 있습니다 프리킥 갑니다 걸려요 문 앞에 혼전 슛 슛 예패스가 또 여기서 가담을 했기 때문에 플레이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부심은 옵사이드의 길을 들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다른 선수가 심판에 항의하려고 해도 밀쳐내고 본인이 합니다 네 이게 또 어떻게 되나요 자 지금은 카드가 지금 나오겠는데요 뒤에서 지금 파움이 하메스 로드리게스 시민 누구에게 하메스 로드리게스에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메스 로드리게스에게 옐로우 카드를 줬습니다 헐크가 빠져들어갈 때였는데요 아 지금은 다시 빼긴 했는데 경고까지는 아니네요 네 지금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발을 잘 뺐습니다 이거 하메스 로드리게스 충분히 하게 할만한 장면이네요 네 헐크도 있고 다비드 루이스도 있습니다 다비드 루이스의 프리킥 그대로 슛 따라갑니다 다비드 루이스 다비드 루이스 다비드 루이스의 엄청난 프리킥골 이런거죠 이런거죠 이런겁니다 드록바 형하고 램파드 형이 배운거 아니겠습니까 다비드 루이스 다비드 루이스 그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엄청난 프리킥골에 2대0을 만드는 브라질입니다 이 파리로 이적이 확정되어있는 다비드 루이스인데 네 전 소속팀 첼시에서 배운거 최대한 한번 월드컵에서 써봤네요 자 다비드 루이스 이번 대회에서 본인의 두번째 골 그것도 16강전 칠레와의 경기 오늘 8강전 콜롬비아의 경기 톤오버트의 강한 남자가 되고 있는 다비드 루이스입니다 오늘 왼발 찰캄긴 슛인데 벗어납니다 네이마르의 강점 중 하나는 슈팅할 때 발을 고르지 않는다는거죠 하메스 로드레게스 자 태클 피해서 2대1로 하메스 로드레게스 패널티킥 타비드 루이스 찍었나요 찍었습니다 자 누구에게 세자르 선수도 네 세자르에게 죽었습니다 네 네 줄리엘 세자르가 경고를 받고 패널티킥 선언됐습니다 이 패스가 하메스의 연결이 완전히 빠졌고요 자 골키퍼가 나오는데 아 마지막에 발을 들었습니다 하메스 로드레게스 패널티킥 자 볼 쳐나갔습니다 2대1을 만드는 콜롬비아 하메스 로드레게스 이번 월드컵 다섯경기 연속골 본인의 이번 대회 여섯번째 골을 만들어내는 하메스 로드레게스 이렇게 되면서 또 이제 2대1이기 때문에 이거 모릅니다 시간을 놓고 봤을때 그렇죠 하메스 로드레게스 지금 이 나이올린이 하메스 로드레게스인데 정말 대담합니다 여기서 모든거 다 골키퍼의 움직임까지 확인하면서 때리는데요 그렇죠 거의 콜롬비아의 하메스 로드레게스를 이번 대회에는 계속 볼지 아 브라질의 팔찌 헤디 헤디 로드레게스 퍼스러웠습니다 파르러스 바카 기가 올라갔군요 오프라이드입니다 지금 지금 브라질이 전체적으로 문제입니다 이게 급속도로 한 25분정도 후반 25분 정도부터 발이 완전히 무더졌고요. 공간이 너무 멀어져 있어요. 긴항 미드 플러그 자체도 잘하고요. 킨테로 떠넣기. 지금까지 연결되지 않았던 콜롬비아입니다. 나가면 기회입니다. 역습 기회. 브라질의 역습 기회. 오스카. 오스카의 선택은 본인이 더 치고 들어갑니다. 하미레스가 달라고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전에 좀 더 패스가 빨리 못 나갔고요. 브라질 선수인데요. 네이마르가요? 네이마르가 다친다면 브라질은 전력 공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순이가 무릎에 채였어요. 프리를 채입니다. 이거는 타박이긴 한데 무릎에 찍혔기 때문에 많이 아플 것 같은데요. 네이마르의 회복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엔리케가 투입이 됐습니다. 네이마르 선수는 부상으로 나오는 것이죠. 투피자원인 엔리케가 대신 들어갔는데 아 지금 후손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메스 로드리게스 코너키 헤딩! 벗어났습니다. 라머스. 반대쪽으로 오는 거를 볼 방향으로 돌렸는데 네. 아 이거 모르겠는데요. 이거 끝날 때까지. 하미레스 그쪽 트위드에서 힘이 남아있습니다. 사파타. 이제는 거의 끝났습니다. 아 추가시간 5분 거의 다 됐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정말 매력적이었고 아까운 팀 하나가 떨어지기 질고 직전입니다. 아 종료 피슬 경기 끝났습니다. 브라질이 콜롬비아에게 8강전에서 2대1 승리를 거두고 4강에 진출합니다. 네. 오늘은 스콜라리 감독의 몇 가지 선택들. 바이콘을 선발로 내보냈고요. 허리 쪽에 구스타브가 빠진 상태에서 변화. 이런 것들 속에서 오늘들은 또 특히나 선수들의 어떤 승기에 대한 열정들. 그다음에 어떤 강인한 정신력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브라질을 4강으로 이끌었습니다. 다비드 루이스의 엄청난 프리킥 골이 결승골이 됐고 브라질을 4강으로 이끌었습니다.